진짜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너무해. 토너는 이거 닥터킴스 거 써줄게요. 단발하고 처음으로 찍는 갤레디네요. 패션 하울 영상이랑 그리고 브이로그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올라갔구나. 이거 토너는 그때 그 단발 브이로그 그때 나왔던 그 아미노스 토너예요. 그 후로 지금 이만큼이나 썼는데 막 스킨팩으로도 막 가득 써주고 이런 식으로 팍팍 써줬어요. 에센스는 아비브 햄프씨드 에센스 이거 써줄게요. 이게 햄프씨드 오일을 이렇게 캡슐화 해가지고 섞어놓은 거라는데 이렇게 빛 아래에서 바로 보면 알갱이 같기도 한데 먼지 같기도 한 그런 조그만 것들이 많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바르면 이 햄프씨드 오일 캡슐 그런 것들이 터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되게 오일리한 그런 에센스는 전혀 아니에요. 수분을 좀 오래오래 유지시켜주는 가벼운 에센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까 토너 에센스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랑 같은 브랜드인 이 닥터 어김스 크림을 바를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 발라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 주변이랑 코 주변 이 정도만 발라줄 겁니다. 이 크림은 수분감이 엄청 가득하다기보다는 그냥 손상 피부 가볍게 데일리로 관리하기 좋은 그런 크림이에요. 묵직하지도 않고 마냥 가볍지도 않은 딱 기본템 크림. 썬크림은 요거. 닥터지 그림마일드업 선플러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외박 갈 때도 이렇게 렌즈통에 넣어가지고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 좀 남았어요. 여기에 짜둔 게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바를게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촉촉한 썬크림이라고 해도 그 썬크림 특유의 마무리가 완전 살짝 찐득한 느낌이 나요. 남아있는 그 느낌 그런 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무리되는 그 촉촉한 느낌이 그냥 기초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촉촉함이에요. 향은 썬크림 향이 나요. 근데 흡수시키고 이렇게 투닥투닥거려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느껴봐도 선크림에서 느껴지는 마무리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겟레디를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제 밤 10시예요. 밤 10시. 저번 겟레디에서도 제가 안 나가는데 외출 준비했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파데를 발라볼 건데 제가 비싫크 쿠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싫크 파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진짜 궁합이 좋은 스펀지가 있어요. 에스쁘아 슬키 슬라이딩 스펀지인데 이 스펀지의 별명이 스펀지였나 그랬을 거예요. 백설기떡! 그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이. 이렇게 슥슥 밀면서 바르는 스펀지예요. 그리고 얘가 모공 유탈 부분 바를 때도 이렇게 슥 매끈한 면으로 밀면서 이렇게 채워주고 착! 이렇게 발리기 때문에 커버도 잘 돼요. 제가 너무 이 스펀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보통 막 커버력 좋은 파데를 발라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나면 피부가 좀 푸석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바르고 나면 피부 결 자체가 진짜 부들부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커버력도 좋고 얇게 발리고 가볍고 지속력까지 좋고 그리고 이런 트러블 있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뽀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지만 피부 속까지 완전 뽀송해버리게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막 갈라지고 뜨고 오히려 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속을 좀 촉촉하게 해주고 겉만 파우더로 유분을 잡아서 뽀송하게 해주는 그런 속촉촉 겉보송 표현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마무리를 했을 때 딱 적당한 매트함이에요. 마무리감이 뽀송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도 이게 막 잘 묻어나지 않아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오늘 에스쁘아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세일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매 예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따 립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이 파데 구매하실 때는 꼭 이 스펀지를 꼭 같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튀어나온 잡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컨실러 브러쉬로 찜 짧게 콕콕콕 해가지고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이 이니스프리 파우더 포도향 멘토스 더 겉이 뽀송뽀송해 보이도록 마무리를 해줄게요. 메론향도 있고 체리향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멘토스 중에 포도맛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개봉해봤어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 스킨입으로 이걸로 눈썹 그려줄게요. 왜 이렇게 제방이 후덥지근하죠? 에어컨을 지금 틀어놨어요. 근데 왜 더 더워지는 것 같지 아까보다? 이거 페리페라 스킨입으로 이거 진짜 좋아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리기 좋은 그런 얇은 심에다가 이게 그립감도 되게 좋아가지고. 페리페라가 틴트 맛집 그런 타이틀도 있지만 알고보면 브로우까지 맛집이랍니다. 눈썹 문신을 하고 싶다가도 할 때 아마 아플 것 같고 다시 또 받으러 가고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조금 귀찮아가지고 자꾸 안 하게 돼요. 하면 진짜 편할 것 같긴 한데. 에스쁘아 심플리 브로우 톤 카라 이걸로 색깔 맞춰줄게요. 오늘 좀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에스쁘아 팔레트 이게 총 3컬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로즈 계열 컬러는 제외하고 이 두 가지로 가져왔어요. 오늘 저는 과연 어떤 걸 쓰게 될까요? 얘로 정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집 근처에 이번 연도부터 였나? 메가커피가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우선은 요거 치크 컬러인데 요거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너무 행복한 이야기예요. 제 프렌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사촌 언니랑 친한 언니가 진짜 너무 소중한 선물을 보내줬어요. 프렌즈 센트럴 퍼크 카페 있잖아요. 그 조명, 네온 사인도 받고 문틀도 받고 프렌즈 립밤, 마그넷, 컵, 키링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암튼 이렇게 일단 베이스 깔아줬고요. 그리고 요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요거는 진짜 조그만 총알 브러쉬인데 피카소 777번이에요. 브라운 느낌보다는 코랄 느낌이 강하게 돌아서 일단 애교살 볼륨 살려주는 용도로 이렇게 좀 일단은 진하게 얹어놓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어셈션이라는 요 컬러를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아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제품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메이크업 브러쉬예요. 지금은 이게 다른 디자인으로 살짝 리뉴얼 된 걸로 아는데 삼각존이나 쌍꺼풀 라인에 도포하기 진짜 좋은 그런 쉐입이에요. 요거를 쌍꺼풀 라인의 한 3분의 1 정도에 발라줄게요. 여러분 제가 포토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코닥 미니샷이라는 제품 있잖아요. 프린터기. 이제 다이어리는 60 다이어리 그거거든요. 한 일주일 분량으로 사진 3장 정도를 인화를 해서 막 오려서 붙여요. 그리고 또 귀여운 테이프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예쁘게 꾸미고 스티커도 막 덕지덕지 붙이고 그러는데 자신 있게 시작해놓고 지금 한 달을 밀렸어요. 전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 찍어뒀던 필름 두 통을 스캔을 했어요. 엄청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작년부터 야금야금 찍어왔던 거여서 와 근데 진짜 건진 사진이 벚꽃 사진이랑 친구 신발 찍은 거 그거 두 장 건졌어요. 저도 찍을 때 막 흔들리게 찍고 친구들이 찍어줄 때도 막 흔들리게 찍어가지고 진짜 필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두 통을 전부 술 마시고 찍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다음 필름을 다시 도전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눈동자 바로 아랫부분에 손에 힘 빼고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 쪽 오늘은 좀 언더에 힘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Q&A라는 이름의 이 펄을 눈두덩이에 얹어줄게요. 중앙에 콕! 골드끼가 낭낭한 펄 컬러예요. 코랄 골드 느낌? 이건 애교살에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이거는 1호 내추럴이에요.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픽서 먼저 가볍게 발라줄게요. 컬이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다음 마스카라가 잘 발릴 수 있는 이런 예쁜 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글리터는 롬앤의 이브닝스타를 발라줄 거예요. 오늘 컬러감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완전 펄부자다 펄부자 너무 과하지는 않게 얇게 이 정도로 끝내줄게요. 그리고 콕콕 몇 개 찍어줘도 좋겠다. 너무 많이 찍진 않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제품인데요. 이것도 진짜 좋은 마스카라예요. 얘는 이렇게 솔 자체가 좀 듬성듬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발릴까? 하고 좀 반신반의하면서 발라봤는데 적당히 강조되는 그런 중간 느낌으로 래쉬 표현을 잘 해주고 쿠션 브러쉬로 머리를 빗는 느낌? 오 뷰 잘했다. 그리고 언더래쉬도. 그리고 아까 그 음영 컬러로 삼각전 좀 채워줄게요. 근데 제가 아직 반대쪽을 안 해서 이쪽도 마저 해야 돼요. 오늘 아이메이크업 색감이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립까지 아예 완전 다 따뜻하게 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립 색감은 살짝 생기를 섞어볼게요. 에스쁘아의 노웨워 슈퍼매트라는 제품인데 이게 전 색상이 8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8가지 다 갖고 있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다 달라요. 색상별로. 그래서 이제 제품 초이스를 할 때 케이스 컬러를 보고 무슨 색이네?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섞어서 발라줄 건데요. 먼저 퍼즈 컬러. 이 컬러를 오버립해서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라라라. 이름도 너무 예쁘죠? 이 라라라 컬러를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컬러감이 다 맑은 컬러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색이 쨍한 립스틱도 좋지만 필터를 씌워준 듯한 그런 색감은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전 색상 다 필터 씌운 그런 맑은 컬러감이기 때문에 전 색상 다 소장같이 있는 컬러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얇고 뽀송하게 발리기 때문에 마스크에도 잘 묻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매트 타입이라고는 해도 입술이 불편하지 않은 적당한 매트함. 그냥 실키 뽀송.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줍니다. 그 위에 이 라라라. 이거 발라줄 거예요. 요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두 곡이 첫 번째로는 오마이걸 님들의 살짝 설레서랑 두 번째가 에이프릴 님들의 랄라리랄라입니다. 두 곡 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라라라 때문에 생각났어요. 퍼지 컬러가 조금 맑은 인디핑크 컬러였다면 이 랄랄라는 형광코랄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오늘 립 되게 차분하고 이쁘죠? 블러셔는 오늘 나가서 사왔거든요. 집 앞에 올려면 가서. 에뛰드 하트쿠키 블러셔. 다섯 가지 컬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냥 제 맘에 쏙 드는 제가 데일리로 진짜 자주 바를 것 같은 두 컬러만 데려왔어요. 내장 퍼프 말고 그냥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제가 최근에 술 먹으러 나간 날 이 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왜냐면 전에 이걸 잘 썼으니까 들고 나갔는데 그날 한 3차까지 갔거든요. 근데 1차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뿌려주면서 이거 진짜 좋지 않냐? 말으면서 향 맞게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산 거거든요. 근데 다시 사기가 좀 아까웠던 이유가 이게 여기에 리필 하나가 지금 들어있어요. 7mm가. 근데 구매할 때 이 케이스랑 같이 리필 두 개가 또 딸려서 와요. 그래서 집에 리필 두 개는 있는데 케이스만 따로 팔지를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웠지만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샀어요. 여러분 이거 컬러 너무 예뻐요. 베이지에 핑크가 살짝 떨어진 그런 컬러인데 제가 엄청 자주 썼던 그 3CE 무드 레시피 블러셔 라인 있잖아요. 그 색감들이랑 비슷한 느낌? 분위기 있게 엄청 차분한 느낌의 컬러여서 필터 씌운 느낌이에요. 볼에다가. 근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핑크기가 조금 가미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아이메이크업 했었던 이 피치라이크 팔레트에 이 피치 블러셔를 조금 믹스해줄게요. 아 이거 이거 바를걸. 버터럼. 이게 딱이죠. 그쵸? 이거 발랐어도 괜찮다. 이거 딱이다. 시크까지 하고 나니까 조금 이거를 지워내고 다른 조합으로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르는 건 버터럼 컬러예요. 이 컬러도 베이스로 써도 좋고 단독으로 발라도 좋아요. 컬러 라이트는 컬러감이 진짜 말 그대로 라이트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쉐이딩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종종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에 몇몇 구독자분께서 언니 옷 취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막 신기해요. 막 이런 댓글들 남겨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저도 제 취향이 바뀐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이제 다시 한 번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는 막 이런 스타일만 입었지 이런 거를 다시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유튜브 완전 초반에는 제가 플라워 블라우스, 플라워 원피스, 리본 블라우스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때는 치마를 좋아해가지고 바지를 진짜 잘 안 입었어요. 지금은 치마를 자주 안 입고 바지를 오히려 더 자주 입고 플라워 디자인 제품이나 무늬가 화려한 제품들은 잘 안 입고 무늬가 없는 제품들을 더 선호하고 이런 식으로 취향이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 돌아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아워글라스 하이라이터인데 이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를 제가 기존에 쓰던 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하나 남아있던 거를 오늘 새로 뜯었어요. 근데 막 스무 살 때 입었던 스타일, 스물 한 살 때 입었던 스타일 그런 사진들을 돌아보니까 스무 살 때 나는 이랬구나 이런 이미지였구나 이렇게 딱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보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머리도 하고 단발로 하고 나서 스타일링 시간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오늘도 의도치 않게 진짜 의도치 않았지만 상의, 하의 다 블랙업 제품이에요. 이거는 H라인 스커트이기는 한데 그냥 스커트 팬츠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팬츠랑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낑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스판기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이 컬러랑 브라운이 있었는데 브라운이 좀 잘 안 받아서 카키로 골랐는데 카키로 고르기 잘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뜯겨있는 디자인 이런 게 있어요. 커팅된 디자인. 그래서 뭔가 더 흔하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구매해가지고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런 되게 편하게 들 수 있는 바게트 백이에요. 레이브 제품이고 이게 가죽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 소재를 좀 더 편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했어요. 근데 가죽으로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그건 되게 탐났어요. 근데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더 빨리 메고 싶어서 이걸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쓱 덜치고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담으면 살짝 이런 느낌으로 되기는 하지만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샤넬 향수. 립스틱 크기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좀 지나면 한 번 더 뿌려주면 되고 이래서 좋은데 제가 이거 샤넬 로 이거 향수 추천 영상에도 나왔었고 겟레디에서도 나왔었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를 진짜 잘 쓰고 다녔었는데 이건 진짜 최근에 산 거예요. 둘 다 우아한 향인데 이 향은 우아한 느낌에다가 살짝은 좀 가벼운 느낌. 파우더리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이거는 파우더리 향은 좀 덜어지고 우아한 향에 초점이 더 간 느낌? 둘 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제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는 그 일주일 스타일링 브이로그 단발 버전을 생활 속 거리두기도 잘 하면서 열심히 찍어볼게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